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비즈니스포스트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미국 특허청의 제약사 리제네론 특허 무용화 신청 이게 제목만 보면 지금 셀트리온과 리제네론이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제목만 보고는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금 ctb 42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 ctb 42를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구요 요게 지금 올해 2월에 임상 3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리제네론에서 이거 관련된 특허가 있어서 어 오늘 3일이에요 3일 리제네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9월 7일 날 미국 특허청에 리제네론의 미국 특허 10857231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을 신청했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리제네론의 분기보고서를 보고서 셀트리온에서 특허에 관한 무효신청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셀트리온은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 ctb 42를 임상 3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리제네론의 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특허에 관한 무효신청을 한 겁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국 특허쟁송 실무에 관한 연구에서 등록 후 무효심판을 두고 특허권자를 제외한 이에 당사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안에 특허의 무효와 관련된 모든 사유를 들어 특허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게 지금 셀트리온에서 무효심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등록 후 무효심판 절차 개시 여부는 특허청장에 의해 특허권자의 예비답변서 제출일이나 예비답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정된다 지금 이렇게 특허 무효심판에 대해서 절차를 했으니깐요 조만간에 이것도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고요 오늘 모든 종목이 다 올랐는데 셀트리온만 안올라서 조금 속상하셨죠 저도 좀 오늘 속상했고요 불금이 안 돼서 좀 그랬는데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